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아, 자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까지 오신 분은 꽤 있고 해결된 분은. 그 다음에 기술사는 아직은 합격자가. 뭐 기술사 자체가 합격자가 쏟아지는 건 아니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저는, 우리 강의가 주경야독에서 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튼 뭐,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계산문제까지 탁월해. 어느 쪽이든, 어디가 면제받는 사람이 유리하냐, 아냐는 언제나 결과론이에요. 그죠? 문제가 출제돼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수월했는지, 난이도가. 그럼 어떻게 하러? 하기 전에. 결과론이 언제나. 그죠? 잘 본인이 선택해서. 설교시공 계산문제가 머리 빡빡하고 어렵고 불편하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험물기능장을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훨씬 빨리 합격할 확률이 커요. 그럼 위험물기능장은 뭐 거져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위험물기능장도 저하고 제 강의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근데 뭐 어차피 모든 시험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설계시공을 면제받으려고 위험물기능장 하는 거예요. 설계시공 격파하는 노력에 절반이면 위험물기능장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빠를 수 있다 이거죠. 처음에 생각하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기능장을 합격하고 그 시간 뺏기고 뭐 이런. 그럼 설계시공 하는 시간은 어디 별도 하늘에 떨어졌어요? 가급적 저는 그래서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괄사 이쪽으로 굳이 나한테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하겠어요 하면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나는 모르겠고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틀릴 것이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위험물기능장을 통화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 단 계산 문제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은 그게 아니고 설계시공 하면 되는 거고 선택해서 설계시공에서 점수를 오히려 밀어 올려서 점검실무에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시설관리사 공부의 핵심은 핵심은 뭐라고? 1차가 핵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2차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차의 핵심. 1, 2차의 핵심은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이다. 이거의 암기다. 암기. 두 문자 방식으로 다 암기해야 된다. 제 교재 책 한 권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관리사 맞춤으로 상당히 특히 화재 안전 기준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법령은 관리사 맞춤으로 상당히 줄여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다 어떻게 소방관련 법령은 다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관리사에 출제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법령을 줄여서 제가 교재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그 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검정 기준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뭐 저기서도 조금 다루긴 다르죠. 점검 실무 강의에서. 우리 강의는 그래서 이 강의가 이 강의도 교재도 별도 있고 교재도 별도 있고 강의도 별도 강의가 있죠.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 기본 강의로 넣어놨어요. 기본 강의. 1차 때도 기본 강의로 같이 하시라고. 2차 때도 다 엮어서 같이 돼 있어요. 왜? 그만큼 그게 핵심이니까. 핵심을 자꾸 해야죠. 핵심을 자꾸. 나머지 뭐 점검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즐기면 돼요. 즐겨. 점검 관련 계산 문제 10개 밖에 더 돼요. 그거 홀락했는데 나왔다. 점수 깎일 것 부수에 딱 맞춰버리는 거 말이지. 나오기만 해요. 훨씬 출제되는 게 유리해요. 점검 현장 실무를 모른다. 교재 다 있잖아. 그건 몇 개 돼요. 몇 개 되느냐고. 몇 개 안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 물론 유리하겠지. 근데 뭐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다 똑같은 조건 아니? 현장 점검 기술은 합격한 후에 충분히 습득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합격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어요. 저도 이쪽 출신이 아니라 합격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그쪽부터 계속 일해오신 분 현장 밝은 분 그분 저 점검하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무료봉사하는 거예요. 뭐 좀 갖고 와. 뭐 불러.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무료봉사한다고 따라다니면서 1개월이면 1개월은 따라다니봐요.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할 거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을 합격할 거부터 생각하세요. 그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에 대해서 두서없이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게 있을까 봐 얘기했어요. 그럼 교재 들어가보죠. 교재. 제 1과목이에요 지금. 이게 1과목이죠. 화제 역학이라고 하던가 뭐 연소공학이라고 하던가 하여튼간에 뭐라고 됐어요. 시험 과목이 이건가? 1차. 소방안전관리론이네. 그죠? 소방안전관리론. 제목은 그렇게 돼있죠. 앞에 다 있어요. 우리 교재. 소방안전관리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룬다 이거죠. 범위 보면. 저 1과목이 하여튼. 이 1과목이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죠? 저희 때부터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저 합격할 때부터. 갑자기 기존 교재 범위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저는 관리사부터 합격하고 그다음 기술사 했어요. 나중에 기술사 강의를 들어가서 기술사 교재를 봤더니 거기에 다 있더라고. 기술사 1원이 소방안전관리사 1과목에 많이 이제는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교재 없는 부분을 상당 부분 처음에 제가 기술사 쪽 이론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연속공학의 기본이론을 많이 제가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교재 외에 교재 없는 내용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다 그게 출제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상당 부분 우리 교재 우리 교재 시대 여기도 제 강의에 들어와 온 내용을 상당 부분 80% 이상 수용해서 여기다 교재에 다시 추가로 올려놨어요. 이론은 잘 된 현상이 좋은 현상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잘못하면 1과목은 잘못하면 열심히 안 해놓으면 좀 이해도 필요하고 활약 당할 위험이 있어요. 어려우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일 수 있어요. 기술사 1원 쭉 갖다 놓으면 교재도 없고 전부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기출로 이렇게 제 이론 강의를 차분히 반복해서 들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끔 해놓으시라 이거죠. 연소 이론 이렇게 있네요. 이거죠. 연소에 정의가 있어요. 연소 연소 정의 연소가 뭐라고 있어요. 연소 타는 건데 연소는 언제나 산소와의 반응이에요. 산소와의 반응 그죠. 이렇게 할까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이에요. 급격한 연소는 급격한이에요. 래피드 래피드한 급격한 산소와의 반응 그죠. 산소와의 그러니까 연소 반응식은 언제나 모 플러스 오 투 이렇게 하는 거죠. 산소와의 반응 이게 빛과 열을 급격한 급격해야 돼. 빛과 열도 있어야 되고 산소와의 반응 이게 연소죠. 그럼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해. 부식이네. 부식 녹슨다. 녹슨은 거 부식 걔도 산화 반응이에요. 그죠. 공기 중 산소와의 산화 반응이에요. 그게 부식인데 빛과 열도 없고 느린 빛과 열도 없어요. 느린 서서히 천천히 산소와의 산화 반응이다. 그건 부식이라고 한다. 연소하고 연소하고 연소 정의 보고 그 밑에 색깔 볼까요. 연소의 색깔 이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두 개만 해보세요. 온도가 고온이면 온도가 고온이면 태양같이 휘황찬란해요. 휘백색이에요. 맨 끝에 제일 높은 게 휘백색 1500도 이상 요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그죠. 태양같이 휘백색 휘황찬란해 1500도 그게 높은 온도고 밑으로 낮은 온도일수 거무티티 암적색 암적색으로 해볼까요. 담아문 힘들어서 암적색 두 번째 700도 내려올수록 거무티티 암적색 풀 것이 그렇겠지. 중간 것들은 읽어보시고 선택적으로 저는 그래서 암적색 700도 휘백색 1500도 이상 이렇게 했어요.